안녕하세요. 김수홈의 한국의 한류 문화입니다. 오늘은 C 페스티벌 코엑스 앞에서 진행되는 이곳 코엑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코엑스 앞의 그 동산이죠. 이쪽 삼성전철력 있는 데서 바라본 코엑스 빌딩, 무역센터 빌딩과 SM 파워, 유명한 엔터테인먼트죠. 가수 이수만 씨가 왔는데 아주 유명해진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음식 먹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많은 푸드트럭들이 있습니다. 외국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Car Algorith disappointed. gamers basalma 아무리 멀어요. 구매행 차비 구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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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가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크 여기에는 수제맥주, 수제맥주들이 많이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먼저 제주강주의 맥주가 나타나고요. 음악이 많이 새롭습니다. 이제 집에서 집으로 통해서 집으로 통해 가려고요. 지금 집으로 통해서 집으로 통해서 집으로 통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집으로 통해서 집으로 통해가 돼요. 하이 이제 타임 터뜻이 1, 2, 3, 2, 1 2, 3,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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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